헐리우스의 톱스타 브래드리 쿠퍼와 모델 이리나 샤크가 결별했다는 소식을 미 주류 언론 방송들이 일제히 주류 뉴스로 전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레이디 가가 때문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. 브래드리 쿠퍼와 이리나 샤크가 교제 4년 만에 결별했습니다.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연인관계로 시작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아이를 낳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. 두 사람은 최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. 또 지난 2017년 3월에 태어난 딸 레아 드 쉐인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 하편 브래드리 쿠퍼가 이리나 샤크와 결별하게 된 원인으로 레이디 가가가 꼽히고 있습니다. 지난해 10월에 개봉한 영화 스타이스본을 촬영할 당시에 브래드리 쿠퍼와 함께 연기한 가수 레이디 가가에 대해 연문설이 나돈 바 있습니다. 레이디 가가는 지난 2월에 한 방송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얼마 전 브래드리 쿠퍼가 레이디 가가와 함께 듀엣곡을 부르는 등 연문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